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자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수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옆에 또 하나의 사진이 붙어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던 이 소년의 이름을 카일 마이들먼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열광만 하는 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성경 속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끝까지 주변에 남아있는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카일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자신의 첫 저서의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에 해 저무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각종 병을 고치는 기적과 새로운 이적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으로 전국으로 방방곡곡곡에 퍼져가는 바람에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오는 팬들로 예수님의 주인은 늘 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동 스케줄이 잡힐 때마다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만큼 열정적인 그런 팬들도 존재했을 겁니다 팬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힘겹게 그 티켓을 돈 주고 구입해서 콘서트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잘 보이는 관람석에 앉아서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야광봉을 흔들기도 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을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팬은 무대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뜨겁게 응원을 하긴 하지만 그 노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고통을 하며 봉사하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수의 인기가 사그러지고 또 더 멋진 가수가 나오면 다른 가수의 팬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팬들이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피로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느껴질 때에는 교회를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우러러보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과연 팬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께 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둘 곳이라 함은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때론 그곳이 우리에게 가정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이기도 하며 편안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그닥 편안함이 없는 어려운 십자가의 길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불편함이 동반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은 이러한데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의 대답은 떠나고는 쉽지만 더 급한 일이 있으니 이 일을 먼저 처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의 장사람은 중요하다고 말하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 장례의 중요 여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이 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에 따르는 이 일이 세상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불우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정체성의 일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 바로 우선순위가 정확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 61절에 보면은 이 사람도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외칩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없는 야속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나라의 군인이 긴급 소집되었을 때 떠나는 군인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씩 확인하고 추억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만나 작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의 긴박함이었습니다 이 긴박함은 본문의 51절 말씀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사명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한 것은 바로 그 목적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은 그 사명에 따라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팬인지 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얹고 골고다를 힘겹게 걷는 그 무거움만이 제자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며 제자의 삶을 저희가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같은 말씀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밤새 물고기를 낚는데 실패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밤새 실패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평생의 어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을 그날 베드로와 곁에 있던 야구부와 요한은 예수님의 삶 제자로 거듭납니다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 어부일만 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과 같은 그 배를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도 지어야 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도 두어야 하고 세상에도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은 그저 즉시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저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임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입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을 데려갑니다 은혜입은 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 흘리고 고통받는 상처의 짐이 아니라 생명을 이기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그것이 은혜입은 자들이 얻게 되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자 십자가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손에 쟁기를 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세상의 유한한 것들과 우리의 욕심을 붙잡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보배로운 또 가치 있는 길을 아멘으로 순정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의 이들 또한 이 생명의 길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